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산이 최초로 해외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 싱가포르 전부견대대 라이언시티 경기를 보러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어 구장이 이제 도심 속 안에 있어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너만 돌면 바로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 지금 어 경기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기장 구모는 나무 2키로 확인해서 한 6천명 정도 된거 같은데 뭐 봤을때 축구 전용구장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어 지금 팬들이 속속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이언시티 팬디를 네 여기도 있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혼자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우스 게이트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을까요? 아 나올 수 있어 지금 원정표는 구단이 공짜로 해줘서 사우스 게이트로 들어가면 전부견대 원정 팬들은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스트 게이트가 아마 정문인 것 같고 사우스 게이트가 원정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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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견대 모터스팀에서 이제 원정 티켓 두 개를 주고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외부 좀 멋있고 좀 텐션이 높은 것 같아서 한번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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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장 같다 노르스 게이트 아까는 우리 여기서 걸어왔지? 들어가면 되겠다? 들어가자 이제 우리보다 2배 잘 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3-0 1 against the Sayos at the JoJo World Cup Stadium on the 25th of August 전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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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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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밤의 도시구만. 안녕.